네, 넬의 노래를 연달아 듣고 왔는데요. 벌써 1부의 마지막을 장식할 곡이 남았습니다. 케이팝 스타가 배출한 매력적인 여성 보컬 안예은의 노래인데요. 제목은 말을 해봐입니다. 메아리에서는 안예은의 라이브 버전처럼 헤비한 사운드와 현란한 반주를 송붙을 건데요. 반주를 뚫고 나오는 보컬 우정씨의 강한 목소리에 푹 빠져보세요. 아, 그리고 이 노래의 다음으로 메아리 현역들이 준비한 1부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2부가 나왔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메아리를 2년 동안 함께한 16학번 선배들이 이번 가을 공연을 끝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 공연이 바로 기다리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또한 저희는 2부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말을 해봐. 한번 감상해보시죠. 6월 10일 날 7월 10일 날 들었다가 만났다 해 꾸준 손톱만 깨물고 10년 날 Bedbrook 김찬찬을 들었다 말놨다 해 꾸준 손톱만 깨물고 그 시간ü fi 시간은 잡고 가는데 너는 서두를 생각은 안 해 남은 입에 내 눈은 갈퀴 못잡고 요청 몸통을 보는 눈에 내 심장은 갈고 흐르는 채 추덕 맘 밖으로 내 쫓기체 의미 번호를 찾아 헤매네 오해가 지나지 한 날이 여미를 잃어버린 자 듯해 그대 제발 무슨 말이라도 내게 뱉어주라 알 수 없는 머리 속의 생각을 풀어주라 그대 제발 한번 나더라도 날 바라봐주라 한 이 어린 시선 밑에 잊으러는 내 가슴만 아무리 생각하고 좀 심어가도 지금 왜 돌아졌는지 지유를 몰랐다 우린 너를 갖고 다시 돌아가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는 이 너 말해봐 그대 제발 숨결 하나라도 내게 뱉어주라 통통 쌈의 품아 내게 뱉투를 좀 풀어주라 그대 제발 아닌가 커 수호 없이 좀 바라받아드라 날 선 통통을 본다 내 밑에 찔려버린 내 사랑은 어떠하나 내 일은 어떠하나 나의 희띵 어떡하나 아 우리 생각하고 와 우리 생각하고 와 우리 생각하고 싶어 가도 무슨 왜 새해 돌아졌는지 모르겠나 어떤 대답보다는 인정하고 내가 볼 때 믿는 걸 알고 있으나 한 번 해봐